어잉 기절이야? 응 바꿔 할게 4.0 가봐 좀 해줘 그쪽에 더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긴 해 처음에 약간 좀 조심해야되 요인스 파밍하고 있네 아 이따 1번 장거 1번 장거에 뛰어나온다 나 전투연하지 맞았다 누워있다 바사 바사 버그 있어? 땅바닥에 뚫리나보네 야 우리 왔던 길 능서아 4번 능서아 살려줘 아 안보여 4번 바이 에 2명이다 뛰어던가 기절 하나 이거 하나 더 있어 4번 라인에 다른 팀이야 얘 어 10번 팀? 같은 팀인가? 10번 맞았냐 아까? 응 맞아 어 4번 바이 였어 더 올라간 듯 아니다 다른 팀이다 4번 바이랑 스르륵 다르네요 어 4번 바이 기절이고 초포에 더 있다 야 다리 건너왔다 다리 건너왔다 왼쪽 지른다 양현장장원의 트위터 하나 잊어 1분 동안 안 뛰었어 이미 나랑 가까운 다음에 뭐 간다 너랑 가까운 다음에 봐야겠 자 나 다리 위로 뛰어갈게 그냥 각힐이야 응 뭐대로야? 내 집 하나 붙었어 나 2명 때문에 안 돼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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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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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사운드 쪼 사운드 쪼 내 집 붙은 거 둘 기절 거의 라스트 거의 라스트야 파킹 하나 쳤어 내가 내가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얘기했어 내 쪽으로 붙었다 빼고 맞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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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이렇게 범위가 컸네 쏘리 차 밖에 나가는데 차 밖에 진짜 나갔다 뚱지 미친 기절 1번인데 우리 뛰어나가야 돼 형 우리 머리 못 봐줘 아 기자 봐줄게 봐줄게 머리 찍은 거 없어 형 재현이 형 맨으로 내려갈게 아 내려와봐 레톤 하지 4반 폭간나 폭간나 트위트 기자 나 쏜다 끝났어 끝났어 없었어 어 뒤에 왔다 반달 능선 쪽으로 3명 다 타있다 이거 바퀴 노렸는데 야 바퀴 개피야 비나 바퀴 깨줄게 뒷바퀴 뒷바퀴 오른쪽 라인 아 안 깨지는데 그래 거기서 하면 깝인데 아 이거 못겠다 3분 쏴 다시 하죠 오 지금 레톤에도 있다 레톤아 기절 레톤아 기절 다시 하트 힌트 레톤아 뒤에 하나 더 있어 다시 하 있고 알겠어 살리 시간 안 돼 내 쪽으로 벗는다 어 살렸나 봐 살렸나 보다 연막 안에 아 시발 내디 나 연막 안에 혼자 할게 오른쪽 라인 나 못살려 그 뒤에 우리 세웠던 능선이 하나 더 나이스 3명 남았어 이게 내가 좋네 애초에 레톤아 하나 더 기절 돼 있었구나 라스트 터너 라스트 터너 나 라스트 터너 유영 너 여정 온다 고맙습니다.